내가 뭐 돈도 제대로 못 벌고 허건내는 술만 퍼마신다고 너도 이제 내가 웃음이야? 말해봐. 아빠. 병신 같아? 빨리 먹어. 야 이 술 끊는다고 했잖아 내가. 대답 좀 해 이 씨 형들어. 아빠 미쳤냐? 우리 딸년이 이제 아빠한테 미쳤단다. 영규야. 너도 봤지? 오빠가 돼가지고 뭔 똥폼을 잡고 다니길래. 내가 저런 걸 배워. 딸! 아이 여섯 번째 새 엄마 만들어주지 왜. 언제까지 하라고 이 짓을 나보고. 영규 이 새끼는 아버지는 말하는데 어디가? 내려놔. 아빠 앞에서 대가리 확 박고 죽어버리는 거 보기 싫으면. 돈 벌게 해줘요. 수삼다 매일을送る少年と 裏社会의男이 響き合ってしまった. 서먹고 다녀 이왕 형 진거. 가르쳐 줄게. 형님 아니고 형. 마르침 1